6. 달그룹 자, 오늘은 밸런 방탄의 주제는 달방스콜입니다. 달방스콜. 1교시는 국어에 시간이 되요, 여러분들. 그거 어렵지 않네. 정답은 X입니다. 정한, 정답! 구시렁 구시렁, 정답! 2교시는 미술 시간입니다.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이제 남의 거 다 봤지? 정답! 정답! 잘했다! 태형 씨, 정답! 태형이 잘한다. 여러분들, 3교시는 음악 시간인데 그 전에 쉬는 시간 필요해요? 아니요. 일단 3교시까지 하자. 알겠습니다. 2교시까지 있잖아. 자, 여러분들. 예! 3교시는 음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음악 시간! 야, 이거 슈가 형한테 너무 유리하지 않냐? 아, 슈가 형 전공이 아니라. 1번! 입시 안 한 지가 언제인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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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음악 시간에는 멜로디함과 리코너를 불 예정인데요. 네네. 연주를 위해 악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는 노래 노래도 둥근해가 떴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아, 둥근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다들 둥근해가 떴습니다, 알아요? 알죠. 둥근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을 떠나자. 자, 각자. 자, 여러분들. 자, 각자 팀에서 한 명씩 리코더와 멜로디언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멜로디언을 잘 모르고 내가 리코뎀까? 어, 노래는 여러분, 들으세요. 자,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 노래를 연주할 때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가락 막대를 이용해서 연주하실 분을 지목할 예정인데요. 아, 진짜? 지목을 당하신 분이 바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저희들에게 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자, 이겁니다. 이거 안 끝났 거예요? 라인도 조절이 불가? 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제일 먼저 일을 갖고 이렇게. 연습 시간 없습니까? 연습 시간 제가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등에게는 자, 아,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1등 팀에게는 5점. 2등 팀, 부르지 마세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2등 팀에게는 3점이 부여됩니다, 여러분들. 각 팀에게 도전 기회는 딱 3번만 있으니까 조용히 연습 잘하셔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 뭐야? 자, 여러분들. 어, 끝났어요, 벌써? 아, 너무 돼. 너무 돼 보니 충실하시네, 이 분. 오케이, 점심 시간. 자,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연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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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없어. 야, 정신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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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클럽. 컴퓨터. 형, 저랑 화음 해봐. 여러분, 잠시만요. 멜로디 다 알아요?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다 알아요? 아니요.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다 알아요? 네. 나 잘 몰라요. 한번 들어보고 해야 하나? 근데 악보로 하면 되잖아. 악보만 알잖아요. 악보만 알아요.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야, 시끄러워, 이거. 야, 이거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귀 짜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너무, 너무 잘 안 집혀. 먼저 도전하고 싶은 팀 있으신가요? 도전 잡을까? 몸풀기로? B팀 도전. 자, B팀. 공팀. 여기 B팀, 여기 협팀. 여기가 B팀이에요. 오케이, 도전이야? 네, 도전. 공팀 도전. 들어갑니다. 네. 오, 우와. 기구가 너무 심한데요, 선생님? 벤도가 부수해요. 음이 탈까지 인정해 줍니다. 너무, 한우 탑으로 올려버리는데?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형이 웃겼어요, 형이. 오케이, 연습하세요. 자, 도전하고 싶은 팀. 혁팀. 혁팀. 선생님, 근데요. 이거 끊을 때 딱 여기 중간으로 해주면 끊는 거는? 뭐라고요? 너무 갑자기 이 중간으로 끊는 거 못 따라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 도전 갑니다. 천천히 하자, 천천히. 자, 혁팀. 도전. 에드립 점수 있습니까? 에드립 점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드립, 에드립 어때요? 에드립. 에드립. 장난 아니다. 에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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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팀! 잠깐만요. 저희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특이 사항. 지금 J-Hope의 레코더가 자신 없다고 해서 바꿨어요. 바꿨어요. 직전에 무기를 교체했습니다. 무기 교체. 많이 안타깝네요. 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가봅시다. 갈 수 있죠, J-Hope? 천천히 가자. 내가... 아, 너무 다르잖아. 박자가 너무 다른데요? 왜 슬픈이야? 아,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자, B.C.M. 자, 가자. 뭐야? 진영, 진영. 이제 인정. 이 정도 박자를 맞춰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 형이 더 심했어요. 오케이, J-Hope.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모범생이라고요. 오케이, 해볼게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혁 팀 5점. 오케이. 곰 팀 3점. 오케이. B 팀. B 팀 1점. 잘했어, 잘했어. 1점이라니.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음악 시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재밌었어요. 음악에 대한 즐거움이 어떻게 조금 더 샘솟아 날 것 같아요? 네. 오, 좋아요. 조금만 더 늦게 할 수 있어요? 네. 수아 씨, 화합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자신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점수 없어요? 제 고민이 없나요? 제 고민이 없나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4교시.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탈나라! 박차! 4교시인가요? 4교시입니다. 여러분. 4교시입니다. 이거, 이거 다음에 점심시간이 아닌가요? 4교시 다음에 항상? 4교시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최교시. 최교시. 1문 시간입니다. 뭐야? 1문? 이번 1문 시간에서의 미션은 도시락 몰래 먹기입니다. 그게 왜 1문 시간이에요? 그게 왜 1문 시간이에요? 일단 도시락을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겠죠?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뭐지? 도시락 싸두고 내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급식실에서 먹지 않았나? 진짜? 지금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오,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요. 여러분들, 음식을 고르는 순서는 제가 역전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꼴지부터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뭔데? 꼴찌가 누군데? 꼴찌 우리 팀이죠. 그래? 너 1등 했잖아, 방금. 방금만 1등 했잖아. 꼴찌가 아직 모릅니다. 방금 팀에 저 혁 팀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꼴찌 아직 몰라요. 틀린 걸 찾기 너무 심했어요. 틀린 걸 찾기 너무 심했어요. 틀린 걸 찾기 해서 1점 했다니까. 1점? 혁 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혁 팀 2번. 역전 가능한가요? 도시락 먼저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도시락이 뭐. 먹기 편한 것에 따라서. 도시락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음식이 있는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번. 김밥. 컵라면. 단무지. 음료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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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수업시간에 먹는다고요? 제정신이 아닌데. 선생님 관할은 괜찮습니다. 2번. 컵라면. 삼각김밥. 김치. 음료 있습니다. 여기 괜찮네. 라면. 라면은 고기 뜬다. 3번. 컵밥. 컵밥 좋지. 컵라면. 뭐야? 디저트 2종. 너무 좋은데? 뭐야? 음료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거 너무 좋은데요? 다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몰래 먹어요? 제가 일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밥이 나온 것 같은데. 1번에 김밥에다가. 단무지. 잘 맞다, 우리. 푸시방. 그러니까. 우리 식품 잘 맞다. 딱 그거죠. 혹시 음식이 보이면 안 돼요? 아니, 그걸 설명을. 설명을 하시면 일단 골라. 설명을 열심히 합니다. 야, 일단 음식부터 골라. 음식을 먼저 고려고요, 그 다음 설명을. 그래요? 오케이. 아니, 어드밴티지로 주려면 설명을 듣고 음식을 골라야지. 예, 저희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김밥, 컵라면 그거였잖아. 컵라면, 김밥, 단무지. 김밥, 단무지. 아니, 팀 이름이 뭐였지? 혁. 혁팀. 써놔요 형, 그거 써놔. 거의 써놔요. 맨 위에 줄부터 우리 해가지고. 자, 팬, 팬 줄게요. 자, 쌤 팬 줄게요. 자, 저기. 자, 써놔요. 써놔. 써놔. 자, 혁팀. 1번. 김밥, 컵라면, 단무지. 음료 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2번. 2번. 우리 뭐 먹을래? 우리 2번. 우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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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벨로 직전하는 거 아니야? 2번이나. 컵라면, 삼각김밥, 김치, 음료. 2번. 이거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컵밥. 그렇죠? 컵라면.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디저트 2종도 있습니다. 디저트 2종. 그렇습니다. 한 문 시간인 만큼 제가 칠판에 천자문을 채울 건데요. 제가 칠판에 적다가 굴 씨의 뒤를 돌아볼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이때 여러분들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나는 진짜 알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포착되시는 분들은 제 옆에서 손가락을 걸고 뭔지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안 걸리면 그냥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승의 조건은 각 팀에 배정된 음식을 다 먹거나 상대 팀에 모두 걸려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팀이 우승입니다. 그러면 걸리면 큰일 나는 거네. 걸리면 안 좋죠? 네. 근데 그거랑 한 문이랑 무슨 상관인데? 천자문을 적으니까. 어디다가요? 칠판에다 천자문을 적는다고. 왜요? 아, 천자문 선생님 적으면은 네. 뒤로 돌아볼 거야. 아. 아. 민아. 한문이랑 아무 상관. 이해 좀 해. 적당히 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이번 팀에게는 1등 팀에만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머지는요? 네. 나머지는 0점. 0점? 0점. 와, 너무 가혹하다. 오케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니까. 그럼 게임 바로 시작해볼까요? 야, 지금 뜯는 거 없다. 아직, 아직, 아직. 뜯는 거 없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뜯는 거 부터 시작이지. 젓가락만 뜯어서. 야, 너는 왜 고정이 안 되냐? 자, 지금 손 대시면 안 돼요. 와, 근데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간만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선생님은 근데 무슨 과목이 전공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우리 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나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니, 저희 초등학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워요. 한문 시간. 한문 시간.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한자를 적으시겠지? 제 걸 따라 적으시면 돼요. 적어야 된다고요? 적어야 돼요? 아니, 안 적어야 돼요. 남준 씨. 네? 기분 탓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기분 탓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윤기 형 기다려보는데요? 아니, 내가 남준이 옳게 봤어요. 이거 보고 봐도 되나? 잠시만요. 내가 남준이 한 3초 동안 팔 움직였는데, 진짜 비 형이 입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비 씨. 입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 응. 알겠습니다. 자, 하늘. 따라 하세요, 하늘. 네. 땅지. 땅지. 땅지 너무 어렵다. 땅지. 지민 씨. 지민 씨. 네? 기분 탓이에요? 뭐해요?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공명 정답이에요. 공명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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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을 현. 누을 화. 지민 씨. 응?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 공명 정답. 지민 씨. 왜 자꾸 비거리가 움직여요? 아니, 바람 때문에 그래요. 땅지. 나오세요. 왜요? 황금 한 번 우물거리셨잖아요. 아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 이렇게 안 가? 한 번... 둘 다. 둘 다. 한 번 더. 둘 다.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자. 어... 10... 쭉. 지윤 씨. 네? 제가 이것은 정서히 봐 드릴 수 없는데, 태용 씨. 네? 당신도요? 아니, 저 안 먹었어요. 먹는 것 말고, 움직여도 포함이에요. 아니, 저 진짜... 이거 봐야 됩니다. 그러면 멤버들의 학창... 아니, 뭐냐. 학급 투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태용 씨가... 아, 진짜. 그 앞에 있으니까 움직였다. 찬성, 찬성. 방금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나 진짜... 아, 나 이것인지 몰랐어요. 나 음식 먹는 거... 찬성! 나 진짜 나 이것... 뭐든 좋으니까 빨리 하면 안 되죠? 하하하하 나 음식 먹는 건 줄 알아서... 아니, 이제 진짜... 오케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용기 씨. 용기 씨. 저를 보고 보고 해야지. 그래야 제가 뒤를 들어온 줄 아는 줄 알 거 아닙니까? 네? 용기 씨, 나오세요. 아... 아쉽습니다, 용기 씨. 아쉽네. 아쉽습니다, 용기 씨. 여기 앉아계세요. 아쉽습니다, 용기 씨. 여기 앉아계세요. 남은 씨 먹고 오라고요? 어, 계속 김태형 움직였어요. 야, 너는 좀 심하다. 내가 봐도 심하다. 야, 너는 그냥 먹는 거지. 그게... 태용 씨. 내가 다... 내가 다 잡아낼 거야. 태용 씨.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다... 태용 씨, 여기 나와서 드세요. 여기 나와서 드세요. 자, 들고 와. 들고 와, 자. 자, 그러면 넓... 오, 야, 다음 집주 나왔다. 집주 다음 넓을 홍이네. 네. 거칠... 황! 황! 에이, 지민이네. 에이, 지민 씨. 에이, 지민 씨. 에이, 지민 씨. 에이, 지민 씨. 에이, 우리 다 알겠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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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빨리. 자, 지민 씨. 정국 씨. 움직인 것 같은데, 살짝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면 소리 한 번 질러주세요. 응.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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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려워? 잘, 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뭔데요?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지. 라면에 초침은 국물 아니였어요? 라면에. 태용 씨. 라면, 국물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먹어야 돼요.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맛있어. 많이 먹어. 자, 잘. 남준 씨. 응? 잘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학생이 선생님한테 반말합니다. 안 먹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먹고 있어요? 한 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숲.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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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를 잡아야 돼. 아, 내가 보고 있을 때. 아, 그래요? 남준이 눈이 깜빡거리는데요? 눈을 깜빡여요? 야, 너는 눈이 깜빡거리냐고? 이게 뭐지? 어, 움직였는데? 이미 움직였는데? 이미 움직였는데? 남준이 눈을 깜빡여?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 깜빡한 것 같지? 사람들 안 되겠네. 지금 눈 많이 깜빡이고 있어요. 제 없이 눈을 깜빡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하하하. 정국 씨. 네. 얼마 먹었어요? 음.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자. 다 먹었나? 내가 또 한자 좀 봐. 하하하하. 상향 문자 아니에요? 상향 문자? 이 친구들을 바라보느라 어쩔 수 없었는데. 진짜 획득을 저렴 모른다. 아. 오, 종국이 맛있겠는데? 종국이, 시원하게 먹는데? 종국이, 종국이. 맛있어요? 종국이 움직였어, 종국이. 우리 팀이 죽었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점차가 이렇게 벌어지나. 1등 팀이 나왔습니다. 박수. 저희 3점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1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4교시도 끝났으니까 우리 즐거운 5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와! 5교시, 5교시 체육이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5교시는 예! 체육 시간인가요? 50점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5교시는 체육 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를 칠할지 누가 날찌를 했어. 이번 체육 시간은 서로의 짝꿍과 등을 맞대어 엎고 등을 맞대어 엎어야 합니다. 등을 맞대어 엎어야 합니다. 등을 맞대어 엎어야 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뭐예요? 몸 풀기예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참, 참, 참. 와, 이걸 하고 이걸 하라고요? 이걸 하고 림보를 해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하고 몸을 풀고 림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림보를 통과하셔야 해요, 이걸 하고. 이거 그냥 또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네. 림보를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 모든 팀이 통과하시면 점점 낮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낮추는 높이는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오케이. 우리 진영.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네. 네. 한 번의 경기, 한 번의 경기당 기회는 딱 두 번씩 드리고요. 이 쪽 안 해도 돼요? 이 쪽? 아니, 듣고 있어요. 기회에 두 번씩. 또 본다, 또 본다, 또 본다. 자, 한 번의 경기당 기회는 두 번씩 드리고요. 네. 처음에 넘다가 바가 넘어진다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네. 다시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자, 이거 림보가 또 다치 위험성이 또 있어요, 또. 여러분, 허리 좀 잘 푸세요,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네가 날 업어 할래? 네,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세요. 선생님 말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1등 팀은 몇 점? 몇 점? 30점. 오케이. 네. 자, 2등 팀은. 몇 점? 15점. 뭐죠? 3등 팀은? 10점. 10점. 야, 이거 어떻게 중요하니? 자, 대신 꼼치 팀은 먼저 해. 오케이.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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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밥 먹고 왔다니, 텐션이 좋네, 이 친구. 자, 15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미안하다, 우리는 3등이다. 140부터 해야죠, 140. 140. 자, 가만히 들어왔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 1등. 아, 이거는. 창우치 팀. 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얘기할 것 같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가, 쭉쭉 가. 왜 이렇게 힘들지? 정국아! 잘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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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네, 무겁다. 이리 와. 형, 해줄게. 내가 유리해. 내가 더 낮으니까. 오, 그렇네? 많이, 많이... 그렇네. 응? 뭐가? 더 낮으니까 더 유리한가? 좋아, 좋아. 제옹팀. 전화. 호비 형님. 정국아. 나 위냐? 괜찮겠냐? 먼저 풀고. B팀. 하나, 둘, 셋. 야! 불안한데? 손창이 무겁다. 불안한데? 손창이 오랜만이다. 오케이. 여러분이 너무 잘한 관계로... 키가 있으니까... 다음은 내가 할게, 알았어요. 130. 120으로 내리겠습니다. 아, 못하겠다. 큰일 났다. 160이면 많이 나죠. 중간... 중간... 120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다 같이 실패하면... 다시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이건 진짜 지민, 정국 팀이 너무 유리합니다. 선생님. 지민이가 피가 자서... 키와 뭔 상관이야. 눕는데... 형, 형. 내가... 제가... 저도 유리해요. 유연하시잖아요. 만약에 유연한 거랑 상관이 없어. 자, 정국 씨, 출발! 제가 같은 척은 3 6 6 7 7 3 4 5 5 5 5 5 6 6 7 7 8 9 9과 10 9 10 10 10 11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3 14 15 16 16 30__ 12 12 13 13 13 15 13 151 13 14 총 4 14 18 10 29 아, 그래요? 도장 안 했어. 진짜 웃기다. 아, 안경 벗었어. 안경 벗었어. 싸움 벗는다는 안경 아니야? 마라 캐릭터들. 나같이 생긴 애들 안경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자. 눈 작은 애들 안경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자. 자, 가자, 가자. 근데 좀 더 숙여야 돼. 자,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야, 좀 더 숙여, 좀 더 숙여. 자, 좀 더 숙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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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로워, 야, 여유로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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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너희들 어떻게 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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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하나 둘 셋! 갈게요. 하나 둘 셋! 어, 저기요 우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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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해? 오케이. 됐어. 야. 하나 둘 셋! 남준이가 두껍다. 야! 가야 돼! 가야 돼! 재혁세요. 재혁! 오! 제형! 오, 저거. 오, 좋았어. 자, 좋았어. 호구 형은 저렇게 짜증난 것을 처음 봐요. 기가 너무 커. 여러분, 여러분, 5cm씩 더 낮추겠습니다. 5cm씩? 115cm. 115cm. 여러분, 생각보다 잘했어요.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형이 안 한다고 그렇게... 118cm로 하겠습니다. 108cm, 108cm. 108cm, 오케이. 가능해서 그냥 림보로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림보로는 가능하죠. 그냥 해봐요. 그럼 물어. 그냥 림보로는... 형, 왜... 왜 옥짓해요, 형이? 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거 83cm까지 가능해요, 혼자서는. 아, 진짜? 오! 저는 30cm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형이 진짜 잘해요. 허리가 진짜... 자, 108cm입니다. 30cm은 못해요, 얘들아. 이만큼이야. 30cm은 기억해도 안 되겠는데. 30cm은 못해요, 얘들아. 도전! 도전! 지윤 씨, 도전! 너 얘기해줘야 돼. 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지윤 씨, 도전! 자! 도전! 오케이. 와! 야, 이거 유연하다. 컷! 컷! 오케이.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박고. 박고, 박고, 박고. 박고, 박고, 박고.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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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아니, 잠시만요. 굳이, 굳이 힘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힘을 빼. 잠시만요. 자, 다음, 다음 기회에 누가 갑니까? 제가, 내가 해볼게. 아닌데. 지금에서는 한 명씩 가는 길. 오케이, 한 명씩 가야죠. 그렇죠. 체력적으로, B팀. 태형이가 이제 복수 전환을 하겠다고. 오케이. 공팀, 가시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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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어 그냥. 아니, 나 신발 벗는 게 더 좋아요. 어, 신발 참신해. 그래, 차라리 신발 아예 맨발로 해라. 그래, 그래, 그래. 어, 근데 맨발... 차라리, 이게 좀 안정감 있는 것 같아. 아니지. 이렇게요? 아니, 그거... 허벅지 엄청 아프 것 같아. 너 편안해? 태형이 진짜 특이해요. 어? 태형이 도전이에요? 잠시만, 잠시만. 태형이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이에요, 태형이? 도전. 야, 조금씩, 조금씩. 그냥, 그냥, 그냥. 야, 윤기야, 너 진짜 웃기게 생겼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와, 이건 힘든가 보다. 믿냐? 믿어? 아니, 아까, 아까 괜찮았어. 이거 모자이크 해줘요, 진짜. 나 이거, 이거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 좀. 아니, 방금. 솔직히 이 캠은 별로 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거? 여기는 이뻐 볼 수가 없어요. 자, 태형이. 자, 태형이. 태형이 준비됐어요? You ready? 오케이, 준비됐어요. Get it. 허벅아, 간다. 살짝 갈게, 살짝. 자, 그럼 도전이에요. 도전. 오케이, 도전. 갈리 받기, 뭣아. 오,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면 돼. 야, 야, 야. 좋았어. 화시 형. 죽지 마. 천천히. 오, 야. 이거 성공하면 얘네가 1등이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우리한테 기회가 있잖아. 아니, 이거 성공해야지. 근데 여기 다 나가기 전에 열었어. 발이 여기 나왔어요. 나가기 전에 넘어졌어. 통과하기 전에 여기 발이 떨어졌어. 그래. 아. 내가 할까? 최선, 실패하고 한다. 손빛. 정 씨, 준비되어. 3분의 2 이상 통과하면. 통과하라고. 통과 아니야? 우리도 해야지. 그래, 그래. 아직 이긴 게 아니야. 정 씨. 정 씨, 준비됐어요? 정 씨.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가기만 하면 돼. 도전이에요, 정 씨. 도전! 오, 형. 쿨 나왔네, 형. 도전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야, 발끝 봐봐. 아, 잠깐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되면 저희 1등입니까? 아니. 강만 잡아줘요. 아니, 나... 그게 안 될 것 같아. 진짜 할 수 있어요. 아, 씨. 형, 진짜 할 수 있어요. 아, 씨. 야곱아, 우리 넘었어. 어? 우리 넘은 거야. 일단 이거. 어, 벌써요. 야, 너 진짜 쩐다. 유현이는 짱이야. 유현 씨. 자신 있어요? 네. 잘 모르겠다. 아니, 나... 모자, 꼭 해주세요. 자, 할게. 이 형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게. 도전. 야, 좀 더 밑으로 봐. 자, 유기 씨의 도전이에요. 도전. 자, 유기 씨의 도전이에요. 도전. 오, 잘 먹으면 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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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예능 욕심 너무 내네. 아아. 야, 야. 아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위로 들어오신다. 나 육이 형이 할 줄 알았어. 반전이네. 자, 그러면 현재 남준 씨와 홉 씨의 팀이 현재 1등을 선두로 달리고 있어. 재미로 갑시다. 재미로 가자. 자존심 문제다, 이건. 2위에선 뽑아야 돼.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정웅 씨, 그대로 가. 태형 씨, 그대로 가. 가, 가. 자존심. 아니, 아니, 아니. 시작 후 말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야. 아, 작전. 아니, 누가 짠 거예요, 작전? 얘가 뼈 없대. 아, 이렇게 간다고? 야, 야, 이거 오버 아니야? 갈게요. 아니, 던지는 거 아니야? 이대로 오자. 형, 우리 앉습니다. 제 특이, 제 특이함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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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앞으로 가. 이대로 앞으로 가. 지휘 씨, 도전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도전! 도전! 조심, 조심. 야, 아, 살이 더 쪘나? 가, 가,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바로 가. 그대로 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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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안 돼. 실패. 야, 실패. 야, 실패.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나 이상한 소리 나왔는데? 아, 힘들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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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잠깐만, 잠깐만. 야, 소파야 뭐야? 야, 이게 너무 짧아.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뒤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뒤에서 시작하세요. 왜요? 이 쪽은 앞에서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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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탄다고? 잠깐만, 잠깐만. 야, 이게... 이게 더워. 야, 타는 것 좀 에바지. 간다, 간다. 도전, 도전. 이게 뭐라고 이해 안 될까? 형. 형,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태형아 표정, 태형아 표정. 형, 형이 너를 승리로 이끌어 줄게. 대박이야. 야, 이 새끼야. 야, 넘었지, 넘었지? 야, 산들이 넘었잖아. 야, 이게 더워. 넘었잖아. 괜찮아? 빈터가 넘었지, 이거는 진짜. 괜찮아?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형, 마지막 도전. 진짜 솔직하게. 내가 아파. 아, 근데 이게... 내가 아파. 형. 하, 하. 형. 왜? 형 몸의 반이 여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이걸로 따져야지, 이걸로. 태형 씨, 억울해요? 어, 나. 야, 이거 장신 문제다. 이거 실패해. 마지막 도전, 형. 나 진짜 자신있어. 형이 좀 더 위로 올라가. 장신 문제다, 이건 진짜. 야, 마지막 없으면 둘 다 0점임.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위험해, 이거 뭐.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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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이거는 저 넓이보다 진짜. 아, 아니야? 여진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야, 이 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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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이에요? 도전. 야, 하. 도전. 형, 형, 도전. 도전.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멀리서 시작해? 야,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오케이. 이게. 야, 가, 일단 가. 지민 씨의 표정, 지민 씨의 표정. 가자. 왜, 왜, 왜. 아니야, 날렸잖아. 날렸잖아. 왜. 네가 다리를 너무 벌렸어. 네가 너무 벌렸어, 다리를. 야, 이거는, 야. 만약에 네가 이걸 넘어트리면 인정하겠는데 이거는, 야, 이건 솔직히 이건 실패다. 이건 넘었는데 이거 걸려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네가 아까 넘다가 발이 팍 걸렸어. 야, 근데 왜 기, 우리가 원래 몇이었지? 112. 122. 아, 108, 108, 108. 오케이. 108, 108. 자, 마지막에 우리 실패하면 끝이다. 그냥 없다. 이제 다 둘 다 0점. 형, 태형 씨가 실패하면 다음 판 또 하고 싶어요? 딱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 진짜. 야, 너무 너무 아파. 우리가 점수 높아. 아무래도 얘기 안 해도 돼. 우리가 조용히 할게. 아, 얘들 하고 싶대요. 아, 알겠습니다. 벌칙은 우리가 받아. 그거 알아. 자전심 대결. 야, 근데 여기. 야, 천국아. 근데 여기서 얘네가 이기면 끝이야. 그럼 끝이죠. 그럼, 그거 해봐. 몇 프로에서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야. 안 된다고. 너 어떨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거야. 그래,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라. 그래, 너 한 번 믿고 간다. 나 안 될 것 같아. 아니, 여기 다리 사이즈가 안 되잖아. 근데 림보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빠, 뭐 그 다리 할 거야? 아빠 다리? 아니, 슈거는 잘해. 나 땀나 지금 미칠 것 같아. 형. 땀 얘기하지 마세요. 다 젖었으니까. 목 밑으로 여기. 네. 이 게임을 끝내러 내가 왔다. 용기 씨 도전. 이 대결을 끝내러 왔다. 용기 씨 도전. 도전. 도전 크게 외쳐주세요. 도전. 도전. 오케이. 오케이. 간다. 다행히. 괜찮아? 표정 표정 표정.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아, 야. 형. 내가 버티고 있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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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마지막으로 너희하고 끝내자. 우리만 하고 끝내자. 우리만 하고. 야, 너희 이기면 너희 2등. 야야. 야. 가. 가자. 저, 저, 저. 왜 이렇게 진심해서 하는 거야? 얘네들은. 정신이 도전. 야, 저 앞으로 가. 응. 태국이 도전. 도전. 나중이라. 왜 이렇게 가. 와, 대박. 마지막이야? 나도 команде 이거와mi. 네, slots를 Elbony. yap's ban. ог esto. 할 거야? 너희 할 거야? 아니,icularly 2ste. 할 거야? 난 할 거야? 그만해? 아니 Landing. 이번 사람의 정ester을 하고 싶은게 encompass. 아니, opportun. 당면을 광atedディ tdan. 태국이YUllen 에세하. 왜? 왜? 게임이 끝났어. 내가 봤을 때 벌칙이 좀 그렇긴 해. 태용아, 할 거야? 우리가 2등을 해도 우리가 2등을 할 거야. 너는 몇 점이야? 아니, 지민아. 아직 모르는 거야. 괜찮아. 우리가 이겨야. 하지 마. 태용아, 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아니, 태용아. 5점 받고, 15점 받아도. 너의 의견을 줄게. 태용아, 할 거야? 하지 마.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가까이 가.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자, 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발, 신발. 태용아, 신발 괜찮아? 아니, 신발 신으라고. 또 벗었어. 태용아, 도전. 도전. 밑으로 가. 태용아, 도전. 도전. 오케이, 지금.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움직여, 움직여. 조금 가, 가, 가. 야, 너희 성공하면 또 내려간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내려간다. 왜, 왜? 어, 야, 야. 어, 야,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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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너무 힘들어. 땀나는 거 봐. 아, 아. 오케이, 채용아, 끝.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 채용아, 즐거웠어요? 어. 안 돼, 안 돼. 즐거웠어요? 가장 ATV한 뭔가 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촬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달려라 방탄 4회를 뽑아냈습니다. 하하하하. 솔직히, 오늘, 오늘 재밌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모든 수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박수. 아. 역시. 자, 여러분. 모든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제가 각 팀의 최종 점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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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팀. B팀. 너 말고.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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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을 얘기해드릴까요? 2등을 얘기해드릴까요? 아니, 그 점수를 얘기해주고. 어차피 누구를 해도 알잖아요. 누구 해도 알잖아. 팀이 3개밖에 없는데. 예능 처음 하나. 몰아주기? 아, 아니다. 2등. 공신. 예. 무엇을 위한 게임이었나? 오늘의 벌칙이 있습니다. 어떤 벌칙인가요? 그렇네요. 벌칙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벌칙은 제작진이 만든 자체제작 반전 스팽글 티셔츠의 게임입니다. 다음 달 방 때 입기 하죠. 하루 종일 그냥. 우리의 상품. 뭐 맞나요? 지금 해야 할게. 아. 여러분들. 아차산 얘기하기 전에 오늘 MC에게 특별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 MC에게는 벌칙. 동행권. 동행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벌칙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벌칙 동행권. 아, 그러면 형은 이제 동행권을 얻은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음 달 방 때 옷을 입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아, 아. 어떻게 오늘 달 방 스쿨 재미있으셨나요? 네, 달 방 스쿨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달 방 스쿨 재미있었던 소리질러. 달 방 스쿨 재미있었던 소리질러. 당장반 차렷. 아니, 이거 없어야 되니까. 아, 진짜요? 네. 근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당장반 차렷. 선생님과 가요. 경례. 아니,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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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려라 방 스쿨.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 스쿨. ,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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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